맛있어? 아직 한 입도 안 먹어봤어 맛있어? 응? 맛있어? 아직 한 입도 안 먹어봤어 맛있어? 네 그러면 언니 빼고 우리 셋이 다시 할게 내가 가위바위바위밀 이겼다는 게 좀 감격스럽다 진짜로? 돕방 안 쓸 거야? 그럼 내가 쓰면 맞아 그럼 내가 안 쓸 건데 안 쓸 거야? 쓴다 안 쓸 거라고? 쓴다 아 안 쓴다고? 쓴다고 아 안 쓸 거야 마이크 쓴다고 쓴다고 그때보다 미래인데 재룡아! 재룡아!